으 으 으 발생이 아니야 발차니 아이가 생기는 이 비야 10cm 를 남겨주세요 뭐 상관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거를 끝에 이렇게 말랑 말랑하게 가지고 이렇게 꾹 구부려 줍니다 구부려 졌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돼 요 작은걸 잡아당겨서 꼬집어서 비틀어 주고 만지지만 예 한 15cm 되는 부분을 잡아당겨서 이렇게 해줘요 예 그 다음에 에 이거를 빨리 쌓이 뒤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뒤를 이렇게 꾸부려 가지고 내걸 빙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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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키 이렇게 해 가지고 전국으로 아유 아 5 수거 넣어주면 은 발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요를 이렇게 해야 돼요 1 아 아 아 아 근데 이제 이 눈을 갔다 어떤 눈이 를 붙여주느냐 자 이 달팽이는 이쁜 눈을 우리 착한 동물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네 달팽이가 되었습니다. 엉덩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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